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로봇 로봇 먹을 때요? 먹을 때요? 간식시간이 제일 좋았던 건가요?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노래는 뭘 말하는 거를 좀 하랍니다 맞아 좀 크고 비싸게 좋아 대신 조건을 보지 너희들이 만약에 노래를 불러서 나를 감동시킨다는 뭐? 북한에 든 마이크를 원하는 걸 주겠어 제가 랩신.. 랩왕이에요 랩신 주세요 또اح시키스 재밌게 배웠던 건 랩을 배운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랩이요? 제가 랩신 랩왕이에요 제가 시험을 너무 못 쳤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언니 제일 좋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노래는 다 따라라라라 두껍게 말하자 잘 못하자 바람타임 순서만의 혈약한 꿈귀는 뻗어 틀리를 하지 그 밭대로 막팔소 그의 정신이던 데 난 볼 때가 기대돼 바람Et from the sky 퍼포먼스 랩 칙 여기로 주먹 수없어 여기로 웃어버렸던 마법 다 자 사람들은 strecha 미정 미정 여러분 이 곡은 잘 Bruno 그냥 끝나니까 좋아요 그렇지 그냥 뿌듯했어요 진짜 속이 좀 훌륭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좋은 것 같아. 같이 한 것도 재밌었고 그냥 너무 잘 끝났던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돼서 너무 좋았어. 그런 작은 선물에 항상 기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면 아이들이 그 사랑을 확 느껴야. 자, 얘들아 안전장비 차고하자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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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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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크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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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웃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어요? 정 들었어요. 친한 건 모르겠는데 정이 든 것 같아요. 여우라쌤 사랑합니다.